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283페이지의 어림샘법에 대해서 정리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할인연금수지 분석법을 배웠는데 걔네는 미래 현금 흐름을 다 할인해서 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다고 할 수 있고요 어림샘법이라는 것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일단 알아두실 것은 얘네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반영하지 않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할인연금수지 분석법이라는 것은 보유기간 동안의 현금 흐름을 다 파악을 해야 돼요 근데 얘는 1년 동안 발생한 영업현금 흐름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승수하고 수익률로 표현을 해서 그래서 그 크기만 가지고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박스에 보시면 총소득승수하고 순소득승수는요 얘는 총투자액 대비 발생한 수익이에요 그래서 총소득의 총투자액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방법에서 종류를 일단 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승수법이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의 승수의 의미가 이게 회수기간을 나타내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가 총소득승수가 있는데 승수, 회수기간은 작을수록 좋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승수는 작을수록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승수 앞에 있는 총소득이 여기로 들어갈 때 총소득과 순소득은 총투자액과 결합이 돼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소득승수가 있다고 했을 때 얘도 역시 승수 앞에 있는 순소득이 여기로 들어가는데 이거를 순소득을 쓸 수도 있고요 순영업소득의 성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얘네 둘은 다 총투자액이에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부동산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가지고 투자한 돈을 회수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몇 년이냐 이런 얘기예요 가능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부동산에서 총투자액이 만약에 10억이에요 근데 총소득이 얼마가 나왔냐면 1억 2천이 나왔다고 가정하시고요 순영업소득이 1억이 나왔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1억 2천의 수익을 가지고 10억이라는 돈을 회수할 때까지는 얼마가 걸리겠느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한 8.5 정도 나와서 8년 5개월 정도 걸리면 투자한 돈을 다 회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얘는 순영업소득이 1억이고 얘가 10억이라는 얘기는 1분의 10이니까 10이겠죠 그러니까 1억 가지고 10억 회수할 때까지가 10년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순소득 승수가 값이 더 커진다는 얘기는 수익이 작기 때문에 회수 기간이 길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는 총투자액을 회수할 때 걸리는 기간이라고 그러면요 세전 현금 수지 승수라고 했을 때 얘도 여기가 승수 앞에 있는 세전이 일로 들어가고요 대신에 얘네는 지분 투자액이라고 했어요 세전하고 세우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억 중에 6억은 융자를 받았고요 4억을 내가 지분 투자를 했다고 했을 때 그럴 때 만약에 세전 현금 수지가 얼마냐면은 8천이라고 가정하게 되면요 세전이 8천일 때 내가 지분 투자한 돈이 4억이니까 이거 회수하려고 하면 5년 걸린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우 현금 수지 승수를 우리가 이렇게 비교하게 되면 얘도 역시 여기가 세우 현금 수지가 들어가고요 여기가 지분 투자액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얘가 만약에 5천이라고 이렇게 가정하게 되면요 5천을 가지고 내가 투자한 돈 4억을 회수하려고 하면 8년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얘는 얘네끼리 밑에는 밑에끼리 왜? 회수하는 금액이 틀리잖아요 얘네는 총 투자액이고 여기는 지분 투자액 그렇죠? 그래서 총소득 승수하고 순소득 승수를 비교하면 순소득 승수가 더 크겠죠 수익이 작으니까 세전하고 세우를 비교하게 되면 세우가 더 크죠 얘가 제일 수익이 작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비교해서 출제를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 승수법의 경우에는 승수값이 크면 자본의 시간이 길어지겠죠 승수값이 작을수록 자본의 시간이 짧아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익률법이라고 있어요 수익률법에 보게 되면요 시험상에서 많이 물어보는 게 여기 있는 순소득 승수의 역수가 뭐냐 이거죠 그게 종합자본 환원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대신에 승수는 회수기간을 나타내니까 작을수록 좋겠지만 수익률은 클수록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식을 생각할 때 순소득 승수하고 종합자본 환원이 역수니까 분모하고 분자가 바뀌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총 투자액 여기는 순영업소득 100분율로 얘기하니까 당연히 뒤에 곱하기 100이 이렇게 수식되어 있겠죠 그러면 여기는 총 투자액이 10억이고요 얘가 1억이면 10분의 1이니까 0.1인데 곱하기 100하면 얘가 10%죠 그래서 승수가 10이면요 얘도 10%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 그거는 다 똑같아요 10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종합자본 환원율은 얘하고 역수라는 얘기고요 세전현금수지승수하고 역수는요 우리가 세전수익률 또는 지분배당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분배당률의 또 다른 표현이 세전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얘하고의 역수는 세전현금수지승수예요 그러면 역시 뒤집어지겠죠 분모하고 분자가 그러면 여기가 지분투자액이 될 것이고요 여기가 세전현금수지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승수에 대한 식의 의미를 아시면 수익률에 대한 것도 바로 정리가 되죠 그 다음에 얘하고의 역수는 당연히 세후수익률이 되겠죠 세후수익률이니까 뒤집어지니까 여기가 지분투자액일 것이고요 대신에 여기는 세후현금수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역수관계가 수립된다는 거 그래서 승수가 작으면 수익률이 커진다는 얘기고 수익률이 커진다는 얘기는 승수값이 작게 나타난다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전에서는 순서득승수라든가 이런 것들 또는 세후현금흐름승수 이런 거 구하라고 이렇게 주어졌을 때 순서득승수 자체 제목만 갖고 우리는 식을 완성할 수 있으니까 승수 앞에 있는 애가 분모 순서득하고 총소득은 총투자액을 회수할 때 걸리는 기간을 산정한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어림샘법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구한다고 하면 285페이지 상단을 가게 되면 종합환원율, 자본회수기간, 지분환원율, 부채감당률, 구해보기 이렇게 되어 있을 때요 갑은 현금으로 5억을 투자해서 285페이지 상단에 있는 박스에 있는 내용이죠 순영업소득이 연간 8천만원 저당지비력이 연간 4천만원인 부동산을 8억원에 구입했대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뭐를 구하라고 그랬냐면 자본회수기간이 있죠 여기에 있는 이 순서득승수를 우리가 자본회수기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본회수기간 그러면 자본회수기간을 구하라는 얘기는 순서득승수를 대입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해설에 보면 나와있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했었을 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가 순서득이고요 여기가 총투자액인데 거기 보면 총투자액이 얼마냐면 8억이에요 자기 돈은 이제 5억원을 투자하고요 8억에 구입했다는 얘기는 3천만원은 융자를 받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얼마냐면 8천 얘가 8억 그러면 얘가 10이죠 그렇죠? 그러면 종합환원류를 구하라고 그러면 이거 뒤집어지면 되죠 여기가 총투자액이고 순영업소득이니까 8억에 대한 8천이면 얘가 10% 나오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종합환원류를 10% 그 다음에 자본회수기간이 10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분환원류라고 얘기하는 게 이 지분배당률이에요 그러면 지분배당률은 여기가 지분투자액이고요 여기가 세전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내가 투자한 돈이 얼마냐면 5억이죠 그죠? 그러면 세전을 구해겠는데 세전은 순영업소득에서 부채서비스액을 빼면 세전이 나오겠죠 근데 순영업소득이 8천이라고 주어졌고요 부채서비스액이 얼마로 구성이 되었냐면 저당 지불액이라고 돼 있죠 걔가 4천이죠 그럼 8천에서 4천 빼면 세전이 4천이니까 얘가 4천 나오겠죠 그렇죠? 5억에 대한 4천이니까 5,8,40이니까 지분배당률은 8%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부채감당률이라는 것은요 부채서비스액에 대한 순영업소득인데 이거는 이제 다 도출이 됐죠 그렇죠? 이거 자체가 부채감당률 공식이에요 그래서 4천 분의 8천 하니까 2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대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조건이 같으면 하나가 계산이 되면 나머지 하나도 자동적으로 계산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림샘법에 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신 거고요 이거를 한 번 들어가지고요 바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파트를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반복해서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는 감이 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한 번 들어서 우리가 바로 정리가 되기는 조금 쉽지는 않다는 얘기죠 용어도 아직은 익숙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감안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85쪽에 가시면은 이게 비율 분석법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재무 비율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총자산 회전율이라고 있어요 얘가 이제 총소득 승수하고 역수 관계가 되는데요 이게 거기 보시면 총자산 회전율이라는 것은요 뒤집어지니까 부동산 가치 또는 총투자액분에 총소득이 있죠 이거를 부동산 가치라고도 할 수 있고요 총투자액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가치 대비 총소득의 크기가 좋다는 얘기는 이 자본 회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회전율이 높을수록 승수는 작아지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대부 비율이라고 있어요 이 대부 비율이라는 것은요 금융에 가게 되면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이거는 부동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규모를 결정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부동산 가치분의 융자금의 크기를 우리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얘가 당연히 여기 곱하기 100이 숨겨져 있겠죠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대부 비율을 50%를 줬다라고 가정하시게 되면요 그러면 전체 가치가 100일 때 100 중에 절반 정도를 융자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 가치가 크면 클수록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규모가 커지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3억짜리고요 50% 줬다 그러면 1억 5천을 융자를 받을 수 있지만 얘가 6억짜리라고 그러면 3억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대부 비율은 뭐를 할 때도 또 쓰냐면요 돈을 빌려서 지렛대가를 기대하고 들어갔을 때 지렛대가의 크기는 융자를 받은 게 많으면 많을수록 지렛대가 커져요 그래서 지렛대가를 측정할 때 대부 비율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거기에 굵은 글씨로 되어 있죠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투자자의 레버리지 효과가 커질 수 있지만 반대로 빌린 돈이 많으니까 채무 불행의 위험도 커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있는 대부 비율은요 무슨 비율과 밀접한 연관성이냐면 부채 비율과 그래서 대부 비율이 높아지면요 부채빌도 높아지죠 그러면 부채 비율이라는 것은 자기자본분에 타인자본이 있죠 이거 두 개의 크기를 우리가 측정하는데 이거를 구하는 요령은요 전체가 100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100 중에 지금 우리가 빌린 게 50이잖아요 그러면 50이 1로 가면 되죠 그러면 나머지가 내 지분이죠 그러면 50분에 50하면 1 나오거든요 곱하기 100하면 100%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있는 만약에 대부 비율을 60%로 줬다고 가정해보자고요 60이면 내가 빌린 게 60이죠 그럼 100에서 60을 빌렸으니까 내가 나머지가 40이 내 거겠죠 40분에 60하면 1.5가 나올 때 여기 곱하기 100을 하면 150%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50%일 때는 100%가 나오지만 60%로 올라가게 되면 150% 그러니까 대부 비율이 높아지면 부채빌도 높아지는 관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뒤에 286쪽에 상단에 가게 되면 박스로 이렇게 다시 또 정리를 해놨으니까 단순하게 대입해서 한번 해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대부 비율이라고 했을 때 50이라고 주면 걔는 여기 분자에다가 60이면 60을 80이면 80을 나머지만 밑에다 놓고 계산하시면 값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0%다 그러면 빌린 게 80이면 100에서 80 빼면 20이잖아요 그죠? 80을 20으로 나누면 4가 나오겠죠 곱하기 100 하면 400% 그죠? 그런 요령으로 대비를 하시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한 거를 우리가 정리를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이라고 있는데요 이것도 계산상에서 또는 이론에서도 꾸준히 물어보기 때문에 여기도 정리는 해두셔야 돼요 부채 감당률이라는 거는 결국 돈을 빌려 쓴 사람의 융자 상환 능력을 측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부채 감당률은요 이 부동산에서 벌어들이는 순영업소득을 가지고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갚을 능력이 되느냐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융자 상환 능력은 클수록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얘는 1보다 클 거를 요구를 해요 예를 들어서 부채 서비스액이 만약에 100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요 A라는 부동산, B라는 부동산이 있을 때 얘는 순영업소득이 120이에요 그러면 100분의 120이니까 1.2가 나오겠죠 그럼 120 벌어서 100만 원 갚고도 20만 원 남죠 그러면 융자 상환 능력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데 얘는 100만 원인데 이게 80이에요 100분의 80이면 0.8이거든요 1보다 작잖아요 그러면 얘는 80 벌어서 100만 원 갚지를 못하죠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 1보다 클 거를 요구한다는 거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계산적인 사고에서 물어보는데 이 식이 생각이 안 나시면 가유순전호 공경부서에서 자라요 그죠? 그것만 제의별 하더라도 이 식을 우리가 생각을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채무불행률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다른 말로 손익분기점율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채무불행이 발생했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요 채무불행의 가능성이 있는 정도를 우리가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채무불행률은요 유효총수 덕분에 영업경비와 부채서비스액의 크기를 가지고 측정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총수익이고 이게 총비용의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얘가 1이라는 얘기는 두 개의 크기가 같다는 얘기고요 얘가 만약에 1보다 크다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는요 유효총소득 대비 경비가 더 크게 발생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채무불행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1보다 작다라고 얘기하면 유효총소득 대비 비용의 크기가 작게 나타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있고 만약에 B가 있을 때요 유효총소득이 100만 원일 때 영업경비가 만약에 120이고요 부채서비스액이 30이면 100분의 150이니까 1.5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1보다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채무불행 가능성이 크죠 여기서 발생하는 경비를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얘가 100만 원인데 영업경비가 가령해서 20이고요 그 다음에 부채서비스액이 30이라는 얘기는 100분의 50이니까 0.5가 나오면 1보다 작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가지고 경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니까 채무불행 가능성이 적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채무불행률에 대한 것도 계산상에서 출제를 한 선례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식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는 총소득과 총비용의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셔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도 일단 이해는 조금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부채 감당률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니까 얘는 클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채무불행률의 가능성은 채무불행 가능성은 작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얘는 1보다 작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를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영업경비 비율이라고 돼 있죠 영업경비 비율이라는 것은요 조소득 또는 총소득이라고 그러죠 여기에서 영업경비가 차지하는 크기를 가지고 경비 비율을 우리가 산정하는데 생각해 보시면 수익 대비 경비의 지출이 적을수록 그죠? 생산성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여기 있는 총소득을 쓸 때는요 가능 총소득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유효 총소득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출제자가 가능 총소득을 기준으로 구하라 유효 총소득을 기준으로 구하라고 알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조건에 따라서 정리를 할 수 있으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것도 예전에 계산해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로는 등장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경비 비율은 작을수록 생산성이 좋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투자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셨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우리 알고 있는 플러스 원이죠 투자론에 관한 문제에 대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그래서 문제 자료를 보시게 되면 1번에 다음 같은 상황에서 임대책 투자자의 1년간 자기자본 수익률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자기자본 수익률을 우리가 구성했을 때 여기를 봤더니 200, 100만 원? 이게 무슨 말이야? 근데 이거 단위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100이라고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200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 투자액은 2억이다 이런 얘기죠 2억 단위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때 이게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에 대한 수치잖아요 06개 여기다 3개가 더 들어갔으니까 억 단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총 투자액이 200만 원이고요 차입금이 1억 2천, 자기자본이 8천만 원이 투입이 됐는데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차입 조건은 이자율이 연 10%고요 만기의 원금을 일시 상환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조건 중에서 이렇게 정리를 할 때 우리가 여기서 자기자본 수익률을 구하라고 했을 때 자기자본 수익률이라는 것은 여기 지분 투자액분에 지분 수익의 크기로 측정하는데 지분 수익은 순영업소득에서 이자만 빼면 된다고 했죠 만기상환 조건이니까 이자만 상환하면 된다는 얘기죠 다만 여기서 순영업소득에서는 소득 이득이 있고 자본 이득이 있으면 이거 두 가지를 다 반영해야 되는데 자본 이득은 같이 상승으로 보면 된다는 얘기죠 1년간 거기 보시면 순영업소득이 1,600이에요 그럼 지분은 얼마를 투자했냐면 8,000이죠 그러면 여기서 순영업소득이 1,600에다가 그 다음에 2억짜리가 2% 상승에 따르면 400이 늘어난 거죠 그럼 두 개를 합하면 순영업소득이 2,000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중에 1억 2,000을 빌렸는데 빌린 돈이 얼마냐면 우리가 1억 2,000을 빌렸는데 이자율이 10%죠 그러면 1억 2,000에 10%면 1,200을 빼야겠죠 그러면 2,000에서 1,200을 빼게 되면 남는 게 800이죠 8,800이면 10%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2번에 10%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의 요령으로 우리가 풀어나가는 거라고 알려드렸으니까 본 내용하고 한번 또 확인해서 정리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게 되면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올바른 것을 물어봤어요 그럴 때 첫 번째 부동산 투자자가 위험 회피형적인 투자자죠 이 사람들은 내가 부담하는 위험이 커질 때 반드시 높은 대가를 요구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을 높여서 대체한다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표현이 되겠죠 니을에 봤더니 부동산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비체계적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상당한다는 틀린 거죠 요구 수익률은 무 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로 돼 있죠 그랬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위험이라는 것은 체계적 위험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 위험률의 상승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상승하는 요건이 되죠 얘가 최저 수익률이기 때문에 국채 이자리 상승하면 얘도 상승한다고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리을에 가시게 되면 부동산 투자의 위험은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우리가 분산이나 또는 표준 편차로 측정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위험이 작다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위험을 관리할 때 산출된 기대의 수익률을 우리가 하향 조정함으로써 왜냐하면 이거를 하향 조정하게 되면 내가 얻게 되는 수익이 작다는 얘기는 내가 부담하는 위험도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향 조정함은 틀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맞는 것은 기역, 디귿, 리을에 대한 세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투자란 들어와서 화폐의 시간 가치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신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답이 3번이고요 3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었죠 미래 가치를 계산할 때 미래 가치는 현재 가치와 그 다음에 이자율과 기간에 따라서 크기가 틀려지는데 현재 가치가 클수록 이자율이 높을수록 기간이 길어질수록 미래 가치는 커진다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 가치를 우리가 계산할 때는요 얘는 미래 가치가 클수록 할인율이 작을수록 기간이 짧을수록 현재 가치가 커진다고 그랬죠 미래 가치가 클수록 할인율과 기간은 작을수록 현재 가치가 커진다는 것을 이론할 때 정리하신 거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이자율이 높을수록 기간이 길수록 미래 가치는 커진다고 되어 있죠 일단 답은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런데 2번에 봤더니 이자율이 높을수록 기간이 짧을수록 미래 가치가 커진다 그러니까 틀렸겠죠 기간이 짧다고 해서 3번에 이자율이 낮을수록 기간이 길수록 미래 가치는 커진다고 그랬으니까 역시 이것도 틀렸다는 얘기고요 이자율이 낮을수록 기간이 짧을수록 미래 가치가 커진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자율과 기간이 영향이 없다는 건 틀리죠 이자율과 기간에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된다라는 것을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현금 수지 측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투자 분석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현금 흐름, 현금 수지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2번에 보면 부동산은 내구성 있는 재화이기 때문에 예상 수익 측정은 예상 보유기간뿐만 아니라 내구 연안의 전기간에 걸쳐서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편이죠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이 있으면요 이 수명이 만약에 철근 콘크리트 50년이면 50년의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다 측정하는 게 아니라 예상 보유기간이 5년이면 그 기간 동안에 현금 흐름만 측정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에서 예상되는 수익은 운영 수익하고 매각이익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업수지하고 지분복계 매각 현금 흐름을 같이 구했다 이런 얘기고요 영업수지는 세후 현금 수지를 자본이득은 세후 지분복계액을 기준으로 추계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영업수지의 계산에서 재산세는 영업경비에 포함이 되겠죠 우리가 재산세는 보유세니까 경비 안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소득세라든가 취득세라든가 또는 양도소득세 자본이득세를 양도소득세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경비상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도 추가로 같이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시게 되면 비할인기법이라는 게 어림샘법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순소득승수는 순영업소득에 대한 총투자액의 배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총투자액은 투자부동산에 우리가 투입된 총비용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순소득 이건 맞는 표현이죠 우리가 이 순소득승수를 얘기하게 되면요 거기 보시면 순영업소득에 대한 총투자액의 배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1억이고요 얘가 10억이면 이게 10 나오잖아요 그러면 총투자액은 순영업소득의 10배라는 의미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조소득승수 우리가 또 총소득승수라고 얘기를 해요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 총소득승수가 5라는 얘기는요 매년 발생된 이 총소득을 가지고 이 총투자액을 회수할 때 걸리는 기간이 5년 걸린다 이런 얘기예요 얘가 10이라는 얘기는 10년 걸린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2번도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현가회수기간이란 기간 초에 투입된 현금 유출을 단순히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라서 얘가 틀린 거죠 그건 우리가 단순회수기간법이라고 해요 현가회수기간법은요 발생한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수내현이라고 이렇게 해드렸던 거죠 그래서 5번에서는 일단 답이 3번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분 배당률의 역수는 세전 현금 수지 승수가 되겠죠 그렇죠? 지분 배당률의 또 다른 표현이 세전 수익률이니까 그리고 어림샘법이라는 것은 화폐 시간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방법이다 그랬으니까 4번하고 5번은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5번에는 답이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보시면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해서 묻고서 물어본 거죠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순연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승률법, 현가회수기간법은 할인기법이다 또는 화폐 시간 가치를 반영한 방법이다 그래서 그건 맞는 표현이죠 우리가 순수내현 이렇게 해드렸으니까 니은에 보면 단일 투자안의 경우 순연가가 0보다 크다면 내부승률도 요구승률보다 크다? 맞는 표현이죠 하나의 투자안에서는요 순연가가 0보다 크면 수익성지수도 1보다 크고요 내부승률도 요구승률보다 크다? 예, 같은 논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림샘법 중에서 보면 승수값이 작을수록 자본의 시간이 짧다 그랬으니까 맞는 표현이죠 승수라는 의미가 회수기간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승수가 작다는 얘기는 회수기간이 짧아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순소득승수는 총투자액을 순영업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이것도 역시 맞는 표현이 되겠죠 우리가 이 순소득승수 있잖아요 얘를 우리가 읽을 때는 분모부터 읽고 올라가지만 계산할 때는 총투자액을 순영업소득으로 나눠서 계산하는 개념이죠 그리고 부채감당률이 1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차입자의 원리금 상환 능력이 충분하다고 그랬죠 부채감당률은 융자 상환 능력이니까 1보다 커야 될 거를 요구한다라고 설명해 드린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결론적으로는 다 맞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투자 타당성 판단 기준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얘기죠 1번에 보면 수년가란 매년 투자 회수액 등의 현재 가치 합계에서 총초기 투자비를 제외한 현재 가치로서의 수익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표현이 무슨 얘기냐면요 그게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차감해서 우리가 구한 거거든요 그럴 때 여기 있는 유출의 현가를 초기 투자비용 이렇게 해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거기서 매년 투자 회수액 등의 현재 가치가 유입의 현가라는 표현이에요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부 수익률은요 미래 현금 흐름이 초기의 투자액과 같도록 하는 거니까 내부 수익률은 유입의 현가하고 유출의 현가를 같도록 하는 할인일이고요 수익성 지수라는 것은요 우리가 나눠서 계산한다고 했어요 걔는 유입의 현가를 유출의 현가로 나눠서 계산하는 개념이다 이건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년가는 빼서 계산하고요 내부 수익률은 같도록 해주는 거고 수익성 지수는 나눠서 계산한다는 거 그 다음에 단순 회수기관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죠 현가 회수기관법이 고려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내부 수익률법은요 시장 이자율과 비교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으니까 얘가 잘못된 거죠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얘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를 결정한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5번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투자론에서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한번 정리를 이렇게 해보신 거죠 그러면 이게 내용 안에서 내가 지문이라든가 답에 대해서 이런 게 있다는 것은 우리 지금 들었던 투자 분석 기법 등에 대해서 한 번만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게 되면 그러면 조금 더 정리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플러스 원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게 그거든요 단원을 다시 한번 다져주는 거 또는 복습의 의미도 있고요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것도 있으니까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우리가 투자론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해드렸고요 다음 주 시간에서부터는 금융론에 대해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